안녕하세요. 라스베가스 리얼터 제이입니다. 오늘은 사우스웹스트에 위치한 KB홈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세 가지 모델홈 중 우선 먼저 1589의 모델홈을 소개해 드립니다. 집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도면으로 설명을 먼저 드려 볼게요. 1589 모델홈은 방 3개, 화장실 2개의 1층 집입니다. 1589 스쿼어 피트의 사이즈이며 가격은 352,990불부터 시작합니다. 입구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주방이 있고 정면으로 길게 다이닝 공간, 리빙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우측으로 방 2개와 화장실, 런쥬리 에어리아가 있으며 정면에 리빙 공간 옆으로는 마스터 룸이 위치해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직접 눈으로 내부를 확인해 보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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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.